오늘은 비가 와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비오면 못 나가 비오는데 이 분홍분홍한 건 와입히나? 이거 입으면 나가는 거야 진짜 가 나가도 되나? 오케이 다이요 나도 같이 가 난 나를 불문는 거 싫어 돌드크에서만 놀아야지 땡 요리요리 있어도 귀여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난 신나 비 맞으면 펜이 되고 젖은 풀냄새 짱 좋아 엄마도 맛보실래요?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난 인형이다 들어봤지? 우비 소년둠이 이제 그만 들어가서 따뜻하게 배 깔고 듣고 싶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엄마 우비 내 스타일 아이다 내 무슨 아줌마 같다 내 무슨 아줌마 같다 영 바이다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엄마 나 예뻐 짱 귀엽지 거기 있어 내가 달려갈게 엄마 엄마 내 사랑을 받아줘 내는 인자 들어갈란다 엄마처럼 감기 걸릴 못잖아 이제 들어가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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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